아홉 살 신용 해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응 스무드 새해 복 많이 받고 건강하고 올해는 꼭 학교 가자 2학년이니까 내가 원하는 건 새뱅돈 새뱅돈 아빠는 준비해놨어? 그럼 우리 새뱅돈 줘야지 이렇게 말할 줄은 몰랐지 천원? 그럼 천원이면 됐지? 아빠 얼마 있어? 돈 많이 없는데 뭐지? 진짜로? 여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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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지 오천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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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아 이거 만원인 줄 알았어 아빠 만원짜리 없는데 아 오천원? 오천원이면 뭐 천원이에요 오천원 중에 이천원? 이천천원은 좀 많지 이천원? 알았어 인진뿐다 천원 더 줄게 저번에 미 할아버지가 아니 신 할아버지가 요만원 좀 아 아빠는 돈 없어 이천원 아빠 지금 전 재산에 반을 준 거야 너한테 그러니까 아빠한테 지금 엄청 고맙다 아빠는 부부 오 되게 되게 더우던데 좋네 네 응 아멘